강을 낀 협곡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12세기경 불가리아 왕국의 전성기 때 형성됐던 작은 마을에서 비롯됐다. 구시가 지는 2,300년된 오래된 건물이 질비한 곳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. 한 노부부를 따라 골동품 가게에 들러봤다. 좁은 공간인데 온갖 잡동산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.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여러가지 공방도 생겨났다. 아버지 때부터 구리 세공을 해온 하산씨는 올해로 7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단다. 서너시간 두드려야 하나 만든다는 구리 와인잔. 이스라엘. 34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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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년 반주 전문가 Frtersh avez 49년이. 5년이나 초에 드디어 아이들의 태거비에лушendo다. 감사합니다.